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유정아입니다. 연속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온 사람들이 발표를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앞번에 김연 실장님이 발표해 주신 것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좀 제 사견이 들어간 그런 입장에서 박물관 미술관의 현재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진짜 위기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글인데 사실 이런 논조의 발표를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원래 박물관 미술관의 주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자꾸 발표를 하게 돼서 나름대로 또 전문가가 돼버리는 이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저와 딴 연구자분과 공동 책임으로 스마트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고 우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는 안 됐고 단지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을 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대서 뭐라 그러죠? 정보를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살짝 박물관 미술관 건립할 때 장착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였는데 실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얘기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가보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에서 그게 작동을 해서 그 기술을 투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서 건립을 했을 텐데 그다지 디지털 인코메이션이 거기다 탑재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전부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대이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에 이미 도달했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늦는 데가 박물관 미술관인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스마트 박물관에 발전 마감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때 연구를 하면서 제가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여러 박물관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과제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국립, 주요 미술관, 박물관 조사를 해서 얼마나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와 관련된 예산 관련 인력들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거는 무시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관련 전문가도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오시더니 뭐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정규직 한 분이 오시더니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얘기 그만해 주세요.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저희가. 그러셨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거 해야 되고 이런 소위 엄청난 RCT 테크놀로지 전문가들 막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려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에 관장님이 자꾸 하려는데 우리 너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오프라인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전시 기획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갑작스럽게 이제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막 주니까 빨리 온라인 컨텐츠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해라. 이제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의 위기고 박물관은 가지를 못하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접근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만든 사람이 힘든 거는 할 줄 모르는 걸 자꾸 하려니까 그렇고 내가 메인이어야 되는데 원래 박물관에서 메인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메인이 돼버리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는 관람객은 제가 좀 서두가 깁니다만 뒤에는 빨리 나가겠습니다. 보는 관람객은 이미 눈높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접하던 사람들의 향유하는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박물관, 미술관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의 수준과 수요자의 눈높이 수준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 전시관 해가지고 이제 막 급히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냈는데 저도 몇 개는 들어가 봤지만 그다지 열심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은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었던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더 충격적으로 높게 나한테 그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힘겹게 온라인 뭐 그냥 뭐 사진, 동영상, 뭐 이러저러한 3D, VR 뭐 엄청난 걸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아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만 절대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지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향유하고 공급하는 거가 오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갑작스럽게 와버리는 바람에 이제 당황,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와야 됐을 것이고 우리가 이거에 이왕 올 거가 좀 급하게 오긴 했지만 적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 융합 플랫폼이 가지는 기능과 원래 제목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기능과 역할 그래서 이제 위기와 기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국립박물관 쪽에서 저는 이제 자료는 이제 딴 분이 하신 거를 갖다가 붙이긴 했는데 미속박물관이 없네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위 그 융합 플랫폼이라고 말은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 융합 플랫폼스러운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해야 되는지 아직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융합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문화예술계보다는 소위 그 이제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아주 그냥 뛰어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분야가 뒤쫓아 가고 있습니다. 왜 뒤쫓아 갈 수는 게 없냐면 그 분야에 관련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규직을 가지려면 TO도 따야 되고 예산도 따야 되고 그 조직 내에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박물관,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죠.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분이고 시간 순서도 지켜야 되고 모두 순서도 지켜야 되는데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상,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학계 분위기상 이런 문화예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엔지니어의 계통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별로 같이 안 놀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직은 조화롭지 못한 가장 박물관, 미술관에서 가장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일 조화롭게 진행이 안 되는 분야가 박물관, 미술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좀 잘하자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KT 저도 잠깐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이걸 안에 들어가서 막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들의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아주 입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고 삼성이 그러면 이제 KT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특히 KT는 이제 도슨트가 있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지만 그 안에서 1대1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데가 영국의 21 아트 스페이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 안에 넣어둬서 3D라든지 3D 가상 투어라든지 무료평 가상 갤러리, 전시 환경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한 이런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있는 거는 사실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본 건가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조만간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난다고 해서 이제 온라인은 없어지고 오프라인만 가동하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의 편리함, 앉은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렴한 시간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그거가 가지는 장점은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함께 가고 있는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가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아트 뮤지엄 레시프로컬 네트워크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런 박물관 간에 이렇게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회원 가입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도 생길 것이고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오프라인만으로만 얻었을 때보다 잘 가지 않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더 오프라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면 자기가 온라인으로 알았던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 미술관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조만간에 정년을 하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나 아직 내 정신도 멀쩡하고 내 몸도 멀쩡한데 나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가게 될 때는 아마 박물관 미술관에 순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순회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가서 회원가입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회원들이 오면 우리가 회원가입 시켜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존의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 미술관의 가장 맹점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홍보 안 해도 이 박물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국비로 그냥 딱딱 몇백억씩 나오니까 그런 얘기하면 참 싫어하시는데 우리나라 미술관에서는. 하지만 제가 영국에 무료로 하는 거죠. 런던에 있는 테이트모던 이런 데 가면 공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 그냥 들어가지 말고 명함 하나 내놓고 가. 이래요. 그래 명함 하나 내놓고 날 공짜로 무료로 드려보내주니까 고마워서. 그런데 그거 명함 하나 줬더니 지금까지도 맨날 뭐가 와요. 메일로. 그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인지를 알고 영국에 살지 않는 사람일지도 알 텐데 그 회원 관리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그 홍보력이 대단한 거죠. 내가 명함을 보내면 그 명함을 이렇게 메일을 정리 리스트업으로 해놔가지고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메일을 보고 이런 거를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서 테이트모덴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물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영국을 당장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휘하는 입소문은 엄청난데 그런 작업. 하다못해 명함관리라도 해라. 그럼 이제 그런 얘기하면 개인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로 5만 5천 가지를 대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핑계를 대는 건데 사실은 마치 법적인 근거로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미술관에 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중앙박물관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외국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박물관 미술관인데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 하다 할 일 없으면 가는 게 맨 마지막에 겨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박물관 미술관이고 그거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회원 가입 제도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합니다. 특히 민속박물관에서 뭐 하는지 찾아봤어요. 미국의 민속박물관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민속이라고 할 만한 거가 뭐가 없죠.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쪼그라들어요. 안타깝죠. 미국의 민속박물관은. 그런데 그 규모 자체는 작지만 그 작은 민속박물관 하나만 갖고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박물관과 이런 레시프로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 제도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 카드로 트럼프 카드로 전시를 기획을 한 미국스러운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오프라인 질적으로 높아진 오프라인의 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 될 지금 관람객도 안 오고 맨날 박물관, 미술관 문 닫으니까 사실 직원들은 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편하다고 그냥 룰라 룰라 편하다고 지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편한 다음에는 엄청나게 뭔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 다 아시겠지만 많이 알고 계시는 구글 이 구글은 어떻게 정보를 관리를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들어가 보시고 그런데 의외로 구글 아템 컬처 이거가 있다는 건 아는데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연구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그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문이 아주 많습니다. 특집의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스트리트 뷰를 탐색을 한다거나 색달로 탐색을 한다거나 고화질, 화질도 선택을 하고 시간대별, 아티스트별, 3D 여부, 가상현실 탐색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문이 그럼 뭐라고 그러죠? 디렉토리라고 하나요? 찾아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도 콘텐츠를 넣어서 한번 구글하고 협업 작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이런 우리 뭐죠? 모란, 호랑이 모란은 고궁박물관에서도 하고 옛날에 중앙박물관에서도 작업을 했었던 이게 굉장히 꽤 인기 있는 콘텐츠인가 봐요.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가서 봤더니 그냥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3D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로 끝, 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고 민속박물관은 뭐가 있나? 구글로 이렇게 3D나 이렇게 돌아주는 VR인가 있나 봤더니 없었어요. 단지 그냥 민속박물관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민속박물관 화면이 이렇게 뜨고 몇 개 화면이 뜨고 그냥 이 사진이 뜨고 바로 민속박물관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왜 안 했을까? 이런 걸 좀 하지 열심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글에서 한국을 치거나 아니면 전통 민속을 치거나 그런 민속박물관이 딱 걸려들고 민속박물관에서 올려둔 아주 근사한 그런 콘텐츠가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진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돈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돈보다는 관심의 문제가 먼저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콘텐츠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관심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사실 금방 하거든요. 이제 그 퀄리티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고화질이냐 얼마나 비싼 기계를 쓰느냐 이런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가 돈돈 하는데 돈 문제보다는 관심의 문제가 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술가들 개별적인 예술가들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든지 디지털 아트도 코로나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분들이 요즘 굉장히 옛날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쓰고 그게 뭐 예술이냐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각 기법을 활용한 박물관 전시에 이런 디지털 아트가 활용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사물놀이 그다음에 연극, 무용 K-POP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에서도 뒤에 이런 디지털 화면이 콘텐츠가 같이 가미가 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주죠.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3D로 오면 동영상으로 나오면 그 화려함을 이렇게 주로 정적인 상황에서 활용하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감당해내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의 눈높이가 길러진 사람은 이런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도 그런 수준의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오른쪽과 왼쪽을 향유하는 계층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서울 문화재단 비교적 상황이 좀 여유로운 그런 데서도 이런 예술적 상상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것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예총이 조사한 피해 피해, 이거는 아까 김현 박사님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술인 단체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예술 누구나 어떤 식으로도 이런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긴급지원비 아니면 일반 예술기획자들한테도 이런 긴급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 창작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지불이 되는 거가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기를 하나 산다거나 카메라 하나 산다거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준비를 해두고 그걸 활용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여전히 개인들한테 지금 지원하기 바쁩니다. 이게 최근에 좀 시끄러웠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공모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지원하는 개인들한테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위원회가 이런 식의 지원을 하는 거는 반가운데 왜냐하면 예술위원회는 정말 예술이 정말 첨단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답적인 지원 형태 때문에 기존의 예술 장르별 지원에서 한계에 머물렀고 코로나 시기 초기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그런 기존 예술 장르별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네. 뒤늦게나마.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여러 가지 다원예술 전 장르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 아이디어, 기술 개발, 창제자, 우수작부, 후속 지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거. 사실 이거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향후의 개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 한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도 되지만 이걸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작업이 분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은 작곡에서부터 연주하고 다 자기가 풀코스로 자기가 할 수가 해도 되지만 큰 무리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이런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아트가 개입이 된 이런 예술 행위는 사실 예술 아이디어를 짜내는 사람과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자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런 기자재 자체를 준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거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것보다는 사람 지원하는 게 더 급하니까 급하게 이제 창작자들 지원하는 지원비를 막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몇몇 사람 지원한다고 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술 창작 행위에 대한 수유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지원을 하는 이런 작업을 국립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작업을 하다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술과 기술과학 제가 청소년, 어렸을 때까지만 해서 사실 이거는 완전히 동네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고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못해도 괜찮아. 이제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근데 좀 약간 이과의 기지, 정성검사라면 이과 쪽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학을 좀 재밌게 해서 그걸로 내가 지금까지 버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위총연구원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오면 우리가 정책보고서를 만들려면 그냥 막 말로만 주저리 주저리 쓰는 거 말고도 수칙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소식도 넣어야 되고 통계 공식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해갖고 와 그러면 저 문과를 수학을 전혀 못하고 통계를 안 들어서 모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막 한 소리를 되게 세게 듣죠. 수학 관심 없는 게 뭐 자랑이냐? 창피한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도 문과 이과가 합쳐졌다고 해서 뒤늦게 너무 잘 됐었고 진작 합쳐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자랐던 시대였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었어요. 예술과 기술이 어디 같이 놀아. 완전히 다른 동네. 거기는 공대고 여기는 예술대인데 절대 감옥도 같이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거죠. 요즘 달라져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림을 나름대로 아주 조야 하지만 조잡하지만 제 수준의 어떤 객관적인 조사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어땠을까?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현대문명, 문화예술시대 이렇게 제가 네이밍을 그냥 제 멋대로 붙였습니다. 전산업사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 소위 미켈란제로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켈란제로 이런 사람은 예술가이자 기술자이자 공학자이자 의사열자 이랬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옛날에 예술 아티스트들은 철학자, 예술가, 기술자, 의사 같이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예술과 과학 기술이 합쳐져 있었다. 그때는. 그러다가 점점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소위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예술이 과학과 기술하고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제가 지금 그림을 봤는데 빨간 점표시를 왜 해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해놨지.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술과 과학과 기술은 좀 같이 가까이 있다가 예술은 점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산업이 막 발전을 하던 시대에 그러다가 초기 현대, 지금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과 예술이 합쳐지기 시작. 융합 얘기만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합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 운명의 세계. 그런데 이거 합쳐지기 시기가 미래로 가면 더 빨리 합쳐지게 돼서 결국 옛날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과학 기술의 관계가 예술과 기술이 상호 전환하는 그래서 협력을 그냥 단순한 협력. 지금까지는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코어하고 있는 거죠. 코어. 말로는 융복합하지만 융복합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코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협력을 넘어서서 물리적 협력을 넘어서서 화학적 창조로 재결합하는 시대로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으니까 참조하시라고. 그리고 이거는 User Experience라 해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 여러 가지 유럽 연합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라든지 유로피아나라든지 아까 그 구글 아트 앤 컬처보다 훨씬 더 학구적인 데이터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다 보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거 사례로 그냥 들은 것이고요. 이거를 제가 사례로 들면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이거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계속 안 되고는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책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책을 만드는 그 사람의 어떤 창작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로 지금도 우리가 논문을 쓴다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서점 먼저 가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된다. 논문을 쓴다 그러면 서점 가서 책을 가끔 사서 기리리리리 막 흥키매고 들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들어가서 확 찾아보죠.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관행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책을 쓰는 사람의 저작권,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책 몇 번을 쓰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과연 누가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걸 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현명하게 현대 문명인들이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는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자주 써먹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문건은 이번에 상반된 요소, 굉장히 상반된 요소가 하이브리드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융복합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어차피 들어갈 세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들어가요. 그냥 걸어가도 될 거를 뛰어가게 되면서 됐는데 이제 더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람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 소통의 시대, 언택팅 시대 이게 이제 들어갔죠 최근에.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상생공감의 시대, 상생공감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공유를 하게 되지만 똑같은 콘텐츠를 공유를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하는 생각이 다 다르고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그런데 서로 자료를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선택을 하니까 이해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요 키워드로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존하고 교육을 하고 소통을 하고 언택팅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공존을 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정보가 없고 뭐가 어디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모든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수많은 정보의 주머니에서 이걸 선택을 하는 건 선택을 할 때 뭐가 작동을 하냐. 작동을 하는 거는 아주 고도의 교육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가장 상위에서 결정하는 거는 상상력이 될 것이고 거기에 상상력을 더 높여주는 거는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창의성이 될 것이고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인텐시브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박물관, 미술관.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아주 젊고 창창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도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